네 출발 증시현황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딱 3월 15일이네요. 이제 3월도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또 저희 한번 다시 시장 분위기 어떤지 점검을 쭉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들어서 지난 금요일까지 흐름 어땠는지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더 좀 볼까요? 네 3월 중반입니다. 3월이 반이 후딱 갔는데 왜 이렇게 춥죠? 그러게요. 아침에 아직 춥네요. 네 저만 그런가요? 혹시 마음이 추우신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언던데?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3월 달도 반은 갔는데 시장 동향이 어떨지 수급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겠는데요. 그 함께 한국의 지금 지수는 어느 정도 돼있나 라고 해서 한 또 2월 달까지 3월 달까지 글로벌 증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성과가 좋은 쪽은 의외로 독일입니다. 독일이 주가가 지금 가장 강한 모습들로 보인다는 얘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특히 아직 독일을 또 팬데믹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 쪽에서 달러가 강세를 가다 보니까 유로와 약세 쪽에서 오히려 증시가 좀 도움을 받는 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다우지온스 지수입니다. 그래서 약간 경기민감 인플레이션 수혜 쪽을 받는 쪽이 오히려 또 높이 위치되어 있고요. 그래도 나스닥이 가장 안 좋은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나 한국이 그나마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된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모습이 약 한 3월달 이후부터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중국 증시와 연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움직이는 중국 증수에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 쪽에서 일단 잠자고 나서는 미국 챙겨야 되고요. 장중에는 또 중국을 챙겨야 된다는 운명이 여기서도 보여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그러면 투자자별 순매수 동향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최근에 외국인이 한 3일 정도 좀 샀어요. 네. 왜 샀는지는 참 의문입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 중에서 외국인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느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문제가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서 일단 코스피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지수는 그래도 이제 반등 시도를 하는데 그동안에 좀 다른 게 개인들이 이제 좀 바뀌고 있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눈에 띄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나오고 있는 지수에 대한 탄력들이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지만은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기관은 관심이 없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최근에 지수 반등과 함께 외국인들의 주역들이 조금 더 돋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3월달 시장도 이제 탄력을 계속 보일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들은 그래도 외국인 쪽에 좀 더 공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쪽 수급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시장을 밀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뒷받침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역시 등시 주변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조금 빠지는 듯한 기록들이 있던데요? 네.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동학개미운동의 동력이 좀 빠지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과 관련된 자금 입출금 동향이 조금 끝나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보였던 흐름들이 많이 좀 위축됐다라는 쪽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탁금이 60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부담감이 갈 수 있는 게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신용장고와의 비교입니다. 즉 과거 같은 경우는 신용장고가 사상 최고치를 가도 여전히 예탁금이 65조, 70조 가까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신용장고 비율이죠. 이쪽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 쪽으로 예탁금에 힘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신용장고 비율이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살짝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이런 부담은 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 오히려 신용장고에 대한 압박들이 커진다라는 관점들이 오히려 좀 더 뚜렷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반대로 개인들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쪽이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힘이 이번 3월 달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달러와의 약세라든가 또 이어지고 있는 채권금리 안정 이런 쪽이 또 하나의 중요한 번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의 수급과 연관해서 달러와의 약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동향이 어떤지를 보죠? 달러인덱스가 사실 지난주에는 제법 튀기도 했었어요. 네 달러인덱스가 달러와의 추이를 보게 되면 아직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은 달러와 측면을 보게 되면 92대 91대 이 사이에서 계속 약간 강세의 기조가 좀 더 강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특히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서 재정이 계속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맞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약간 경계의 눈초리는 있다고 하되 보통 보면 그래도 경제학 원론 쪽에서 나오는 얘기죠. 해당 국가가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해당 통화는 약세가 된다라는 기조가 이번에 보여주는 흐름들이 확인이 돼야 그다마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달러와의 추이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유가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가의 동향과 제가 보기에는 채권 금리 즉 금리의 동향들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생각됩니다. 즉 원제재의 대표 가격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늠조약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70달러 대로 그냥 안착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도 같이 뚫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의 안정세가 들어오는 모습들과 금리 안정세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시되 만약에 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가의 강세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강화된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에 대한 종목들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죠. 이런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주자들이 아주 짧게 3일 정도 수급 변화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업종 간에는 어떤 수급 변화가 있었는지 좀 볼까요?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어떤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섹터는 여전히 전기전자 쪽이고요. 그런 쪽에서 뚜렷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쪽이 조금 더 변화가 나오는 게 철강금속 쪽 그리고 금융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람들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 분석할 때마다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많이 삽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는 적어도 한번 금융주를 놓고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 쪽에서 외국인들의 금융주 사랑 오래 들여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관은 많지는 않지만 유통 쪽, 음식료 쪽을 조금씩 사고 있는데 특히 음식료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는 쪽이고 유통주도 그런 쪽에서 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이 높은데 보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이 많다는 쪽에서 한 번쯤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는 일단 외국인 쪽에서 눈에 띄는 건 역시 철강금속 그리고 말씀하신 금융 정도인데 종목으로는 어떤지 좀 볼까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코스피 쪽과 코스닥 모두 다 봤을 때 코스피 쪽은 일단 경기민감 쪽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금융주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기아차, LG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약간 경기민감 관련된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돼 금융주도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소부장 쪽의 반도체 관련된 쪽의 소재 업종들이 좀 더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TS2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변화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강한 파세코도 들어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관심 있는 섹터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현대글로비스 최근 들어서 또 기업 지배구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효성 TNC만 관심이 있는데 거의 유사한 사업 구조 쪽에서 패션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오 테크닉스라는 의사도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 또 나이스 평가 정보도 최근 들어서 어떤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여러 가지 마이 데이터 사업들 여기 나오다 보니까 이쪽도 관심이 높다는 점들도 한번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외국인만큼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기관 아니겠습니까? 연기금이 계속 언론에 난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기관도 섹터별로 보게 되면 그래도 경기 민감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기아차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말씀드렸던 신한금융주 쪽도 눈에 띄고 있고 게다가 필라 홀딩스 같은 또 타격을 많이 받았던 업체들이 변화가 들어오는 쪽도 챙겨오고 있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쪽인데 코스닥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약간 바이오주에 대해서 강하게 들어갔던 부분들이 일본에 눈에 안 띕니다.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이라든가 오스템 인플란트 같은 치과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약간 K-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는 쪽에서 기관의 동향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일단 회복이죠. 코로나19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부분들 건설주에 대해서도 DL, ENC가 계속 꾸준하게 관심이 높다는 부분들 또 반도체 쪽에 유니템 테스 이런 종목들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보면서 종목들 쭉 한번 추려봤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방향성에 대한 정리도 다시 한번 해보죠. 수급의 동향이 최근에 약간 변화하는 듯한 모습도 일부 포착되는 상황에서 이제 남아있는 3월 반 정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그래서 이제 수급 동향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지금 과거에 어떤 성장조 쪽으로만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던 외국인 기관의 관점들이 약간 경기민감 쪽으로 변했다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금융주에 대한 사랑 여전히 뜨겁다라는 관점 쪽에서 식지 않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은 또 K-컨텐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 여전히 관심이 높다라는 쪽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시되 그래도 이제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즉 경기민감에 따라 민감 관련된 종목들이 경기 회복에 따라서 실적이 회복된다는 관점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를 맞춰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리그, 선물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위험이 있습니다. 대회 기간은 2021년 3월 26일까지 9금 13년 차ением 내려서는参照 대회 기간은l 감사합니다.